안녕하십니까 13번입니다 혼자야 난 갈매기를 죽이는 비열한 짓이었어 조만간 나도 이런 식으로 죽일 거야 네가 변한 다음부터 나도 변한 거야 모든 건 내 인생이야 왜 연극이 어리석게 실패한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된 거야 도대체 왜 여자랑 동물은 남자의 실패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지? 남내 희곡을 다 태워버렸어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? 알아주기나 해? 아 그렇지 아까도 뭐 단순해서 날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지? 여기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넌 단지 내 희곡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영감을 무시하고 날 진보하고 보잘것 없는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마침 진짜 천재가 없네 마치 햄리처럼 걸어낸다 벌써 미소식아 황해하지 않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글자막 by 한효정 では